신발하나 사든지 해야지 그냥 두 포크 쓰시면 되는데 다른나 아픈데 싫어요 헤헤헤 아우 얘가 핑키는구나 선생님 왜 이렇게 핑키지 아 자리 안 보일수록 빨리 빨리 가세요 앞에 아우 길어요 아 인으로 오긴가 자리 방금 들었는데 이거 근데 이거 인터가 아니고 플래스인데 거의 아 비가 인터가 아닌데 거의 이거 이거 플래스 중인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dare 아 어휴 쇼컷었다 어휴 빠르시네 아휴 쇼컷 또 앉아넘겠다 나이스 아휴 쇼컷 3등 해야지 제가 알고는 그 뒤가 5등이던데 4등이야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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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 쇼컷 아휴 쇼컷 5등이야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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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가르친기한테 따기파 아 불안해 아 진짜요? 왜? 그게 뭐야? 일단 한번 박았어요 으악 아아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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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아 빌라 아아 흠 이게 다옥포스에 영향을 좀 주네 이게 꼬개지는게 와 설마 와아 또 따졌어